서울대 출신 스포츠 의학 분야 박사가 마사지 센트장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던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는 2016년 9월 20일 대기업 돈 288억 거든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세트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이라며 한겨레신문 일면 톱으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최순실을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로 처음 언론에 등장시킨 보도로 가짜 태블릿 pc 논란을 야기한 jtbc의 최순실 pc 최초 보도보다 한 달 먼저 나온 기사이다 이 기사는 마사지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악용하여 그 단어를 제목으로 앞세워 최순실이 마치 스포츠와는 전혀 상관없는 함양미달의 마사지 업소 주인 최순실의 마사지사를 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처럼 보도했고 이로 인해 최순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증폭시키는데 적자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상당수 언론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마구 쏟아냈으며 일부 언론사는 한겨레가 제목의 버젓이 내걸었던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를 마사지숍으로 바꿔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분야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이고 운영한 기관은 마사지센터 아닌 운동기능회복센터였다 미국의 지지 미 대사관 1분 소동행사 동참 2016년 12월 4일 JTBC와 중앙일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촛불집회 1분 소동행사에 동참했다면서 미국도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상당수 유력 매체들을 통해 그 내용이 퍼지며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확인 결과 이는 광화문 앞 행사장에서 활용되던 조명이 불 꺼진 대사관 창문에 반사된 것으로 대사관 불이 꺼진 듯한 착시효과를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의 길라임 가명 사용 JTBC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 박 대통령 가명 길라임 차음 VIP 시설 이용도 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차음 의원을 이용했다고 모도했다 전 차음 관계자의 입을 빌린 위 보도로 인해 박 대통령은 한순간에 비상식적 행동을 위해 TV 드라마 주인공 길라임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대통령 이란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려 가명을 사용해 차음 의원을 드나들었다는 이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였다 확인 결과 길라임이라는 예명을 쓴 건 박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차음 의원 간호사가 임의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jtbc의 길라임 보도는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 이후 악화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증폭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보도 직후 중앙일보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여주인공 길라임이 팔뚝에 책인 문신과 미르제단 로고가 비슷하다는 댓글을 소개했다 또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풀이해보니 하야를 뜻한다는 기사뿐 아니라 길라임 가명 박 대통령 과거 현빈 조아의 발언 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보도되었다 각종 언론사에서도 jtbc의 길라임 보도와 관련 소문들을 인용해 길라임 대통령 길라임 박근혜 플러스 길라임 등의 기사와 칼럼 2이 따라 게재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사실 확인 없이 jtbc의 점수의 가짜뉴스에 편승의 길라임 가명 사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다 심지어는 11월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의표 당시 정책위 수석부회장은 청와대를 3에 쓰가든 이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첫번째 s는 짝퉁 길라임씨가 사는 흔히 길라임씨라고 하는 시크릿가든 as 두번째 s는 무속과 각종 사이비 종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사망가든 as 그리고 이를 총괄하고 있는 순시리가든 as 그래서 3s가든 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친노 친문 진영의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하모인 경공모의 대표 김동훈 필명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고소한 것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주범인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 책종 책임자로 경남지사가 된 김경수를 지목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하였고 2018년 5월 21일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조사한 결과 드루킹 1당의 댓글 조작 1억 회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려 김경수 등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의 집행위의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최초 적발된 2017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의 범행 시기에만 드루킹 1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된 아이디는 2290개 조작 댓글 수는 2만여 개였고 2014년 당시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 매크로보다 더 대량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비밀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작할 기사를 올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송민순 회고로 사건이 터지자 경공모의 모든 회원들이 밤새도록 일일이 댓글과 추천을 달아 문재인에게 터진 악재를 막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행보를 시작하자 그를 조롱하는 각종 댓글 작업을 하였으며 대선 기간 중에는 안철수를 상대로 MB 아바타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두 사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에 느름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직접 시현하였고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 실행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드루킹의 옥중 편지에 의하면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에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상대 측의 댓글 기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드루킹 측이 댓글 기계에 대항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숙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 타입으로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게 되었다 고한다 김경숙 의원은 드루킹의 사무실에 있는 2층 강의장에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하였고 그때 드루킹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또 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드루킹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프로토 타입의 기계를 보여준 데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나 그냥 알아서 하지 라고 말하였고 이에 드루킹은 문을 나서는 김 의원에게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댓글 조작할 기사들을 보냈고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로부터 받은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경제적 공지나 모임 경공모의 주요 회원들이 보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놓으면서 그 기사에 AAA라는 알파벳을 적어두었는데 이는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였다 그뿐 아니라 2017년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이 주의의 만류를 무릅쓰고 2016년 10월경 드루킹이 주도해서 만든 문재인 팬클럽 경인선 모임에 참석하는 등 문재인 후보가 대선 기간 이들의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의혹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필명솔보 나르타 양모씨가 김경수 지사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에게 드루킹 일당 관련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직접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드루킹 일당이 sns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오도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드루킹 일당이 세월호 사건 의혹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잘못된 기사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여론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적절한 시점에 또다시 특검을 통해 이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태극기 집회보다 먼저 시작된 촛불 집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직전까지 참여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었고 참여 대상도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촛불 집회보다 2주 후부터 시작된 태극기 집회도 언론의 예상과 달리 나라를 걱정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그 규모면에서 촛불 집회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7년 3월 1일 태극기 집회는 그 규모면에서 2016년 12월 3일에 최대 인원이 참석하였다는 촛불 집회의 규모를 크게 앞질렀다 태극기 집회 초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참가 인원도 촛불 집회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탄핵의 원인이 된 언론 보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말마다 그리로 뛰쳐나오는 시민의 수가 늘었으며 참여층도 다양해졌고 묵묵히 자신의 생업에 힘쓰던 수만은 일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촛불 집회가 열릴 때면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촛불 백만 운집을 액면 그대로 기사화하던 상당수 언론들은 참가자 숫자면에서 이미 촛불을 압도한 태극기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듯 급급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도 국민이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도 국민이다 그들의 의사 모두를 언론은 동일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던 당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상당한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지만 촛불 집회를 훨씬 능가하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거나 의례적인 보도를 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폭력 사건이 있었다거나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거나 혹은 돈 받고 동원된 노인들이라며 그 진정성을 폄하하는 등 태극기 집회를 흡집내는 데 급급하였다 태극기 집회 흡집내기의 하이라이트는 mbc의 pd 수첩 방송이었다 2017년 2월 21일 밤 박영환 pd 수첩은 태극기 집회에 동원된 사람이라면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증언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다 그 사람은 탈북자들은 2만원 일반 국민은 5만원을 받고 태극기 집회에 동원되고 추운 날은 돈을 조금 더 받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그의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참석한 일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mbc는 말도 안되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그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옷에 달린 세월호 마크까지 가리지는 못했다 세월호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는 증언자가가 돈을 받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니 누가 믿겠는가 상식적으로 볼 때 태극기 집회 참여자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세월호 리본을 단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신성한 태극기 집회를 모독하였다 조작 보도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1월 26일 jtbc 뉴스룸에서도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보도하여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고 탄기국의 주도하에 손석희와 jtbc는 천여명이 넘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숭고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치켜세우던 것과 달리 태극기 신민에 대해서는 침박단체, 극우단체라는 왜곡된 낙인짓기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고학력 중상층이었고 참여한 직업군도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전현직 교수, 전직 기업고의 임원, 전직 군장성과 연관급들, 전직 주요 언론인 등 다양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2018년 8월 15일 태극기 집회 직후인 8월 27일 보도한 내용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태극기 집회 참가한다고 답한 3037명을 분석한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사회적 계층은 중산층이 49.8%로 가장 많았고 학력 수준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59.5% 되었고 태극기 집회 참가 이후 복수응가에 대해선 대한민국 체제 수호 86.1%가 박근해 대통령의 복권 70.6%이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많았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 등의 반대를 참가 이유라고 한 사람도 52.7%였다 따라서 촛불 집회는 밝고 아름다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축제이고 태극기 집회는 많이 배우지 못한 노인들의 맹목적 박근해 지지 집회라는 일부 언론의 편견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언론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대해 공평무사한 태도로 보도하였다면 국민들의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촛불 민심만 의식해서 서둘러서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결론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3월 1일 개최된 태극기 집회에 수백만의 애국시민들이 참석하였고 그 규모는 2016년 12월 3일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석했다는 촛불 시위보다 더 큰 규모였다 이 시점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당시 대통령 직무집행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태극기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하여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2일 정격적으로 본인의 탄핵 재판 직접 출석하여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겠다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 만약 그랬다면 촛불 민심만 의식하던 헌법재판소가 무리해가면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인 3월 10일 탄핵 선고를 하였을까 과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되었을까 네 감사합니다 에 의해서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화를 lovelyly 네 음리